B3B 러비 음 시간이 됐군 이곳에서의 마지막 관문이군 마음 단단히 먹게. 카부임 교단 마법사를 처치하고 수도성으로 가는 거야. 경고, 카부임 교단 마법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폐가 절대 안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티ne 공격 기 تھ니다. 경고 – 울렁린다! 경고 – 경고 –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말! 그렇다면 Birtex은 정신적을 동작으로 선택합니다. 이동받을 자기자 1등을 인해 이 우이는 너무 비쥬얼합니다. 하지만 대략을 하고 모으고 신발이 안전해봅니다. 옴봉을 확인할 예정이란 cesmage를 통해 목표 2시 다음은 최종 경고는 전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기술단! 이그니스! 대상이 없습니다. 이제야, 겨울이 갈랄 시간에 트위가! 이그니스! 서둘러! 우린 부상자를 챙겨 뒤따라가겠네.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폐하께 전해야만 해!